만약에 일상에서 뭔가 하다가 화가 나면은 여기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은 아 내가 지금 성냄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이건 성냄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나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건 1차적인 거 첫째는 그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화가 나면 대상으로 향하잖아요 화살이 저거 때문에 화가 났고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고 저거 막 왜 저렇고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비난하고 싫어하는 마음 적의감 악의감 악의 이런 걸로 달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미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확한 판단도 안 되고 거기서 많이 어떤 행동으로 많이 그런 마음으로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거친 말을 쏟아버린다거나 몸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렇게 화가 날 때 이 화나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 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알고 이거는 이제 이 화가 이렇게 계속 굴러가기 전에 이걸 알아차리고 멈추게 되면 그렇죠 그럼 내가 약간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로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판단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거나 뭔가 말을 하면 실수도 안 하고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문제를 안 일으키잖아요 아니면 이건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게 화가 나서 감당이 안 된다 하면 잠시 이 상황을 좀 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아차리고 놓는 게 전부는 아닌데 일단은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마음에 막 압도당해버리니까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사람들이 막 사고치는 게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때 일어난 그 욕망이나 화해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막 그냥 이 번뇌의 힘에 휩쓸려 가다 보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뒤수습하려면 이게 너무 벌써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 이렇게 탐욕이나 성냉 같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는 좀 비정상적이고 좀 문제가 있는 마음 상태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차리고 일단 평소에 이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이거를 절제하고 놓아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이제 이거를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대상보다는 이 대상을 통해서 일단 내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벌써 마음이 좀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대상 자체를 다른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몸이라는 걸로 돌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화가 좀 쉽게 가라앉게 되고 또 이 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화가 정말 이렇게 해롭다는 거를 경험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관찰을 하다 보면 이 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내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고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절제가 안 될 거니까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 화라는 게 참 이게 위험하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를 알게 되면 화가 일어난 순간에 이걸 벌써 이거에 대해서 딱 멀리하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이런 게 이제 수행의 효과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이제 화가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알면 마음이 강도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화가 설사 일어나더라도 이 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제 제어함으로써 이렇게 빨리 가라앉는지 뭐 자외심을 일으킨다거나 뭐 지혜를 쓴다거나 자업자득을 이해하는 이런 나름대로 지혜 다양한 지혜를 써서 그 이제 화를 놓아버리는 또 그런 노하우를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화가 아예 안 나고 집착을 아예 안 하고 이래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전문 수행자도 평생을 해도 그건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전문적인 수행자는 뭐냐면 설사 화가 일어나도 그걸 잘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 안 될 정도 선에서 처리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문제 안 일으키고 살 수 있잖아요 일단은 알아차리고 이걸 놓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온 이 연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습이다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절제하면서 화를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가 났을 때 성냄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름 붙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이거를 억누르는 건지 아니면 관찰하는 건지 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억누르는 경우는 그게 계속 뭔가 해소가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막 화가 났는데 화를 안 냈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나 행동을 안 했다는 걸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계속 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계속 진행이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화가 놓아졌다기보다 계속 이제 누르는 건데 이게 정말 내가 화낼 만한 가치가 없고 화를 내봐야 아무 이득도 없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화가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이게 리바이벌도 안 되고 그냥 마음이 쉬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억누르는 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마음 속에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 화를 안 내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폭발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거는 화를 놓은 게 아니라 억누른 거예요 행동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뿐이지 마음에서는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어디 트리거가 하나 탁 방아쇠가 당겨지면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하듯이 화가 없는데 갑자기 폭발하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화가 이렇게 차극차극 쌓인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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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진짜 화가 놓아진 마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상대에 대해서 적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아주 우호적인 마음 상태로 이렇게 탁 변해요 제일 극적인 게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해서 화를 확 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한 거였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정말 이해하고 나면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저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막 나쁘게 한 걸로 내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뭔가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그 사람이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움이나 이런 마음으로 확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진짜 화가 놓아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래 미안하다 하는데 그래 알았다 괜찮다 하는데 마음 속에서는 계속 뭔가 해소되지 않고 뭔가 찝찝하게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화가 아직 완전히 놓아진 상태는 아닌 거죠 일시적으로 좀 참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대념척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탐욕이 아니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마음을 알아라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냄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는 이건 화라고 명확히 알아야 돼 그 후에 내가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마음에 계속 뭔가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마음도 여전히 화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없어졌을 때 화가 진짜 놓아졌을 때 우호적이고 자애롭고 평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비교군이 생기잖아요 화가 났을 때 마음 상태와 화가 진짜로 사라졌을 때 마음 상태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면 내가 지금 아직은 화가 안 버려졌구나 하는 거를 왜냐하면 화가 없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참는 거지 화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초반에는 거의 잘 분별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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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